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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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ten화에서 $%ky 신 그리고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iamonds 네 оф 서울말이니? 그렇게 생각하구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슬픔으로 슬픔 바라보고 갑니다. 슬픔 바라보고 갑니다. 아 춘우 고실해서 골라 아 진짜 진짜? 나 집에 갖다 놔야겠다. 어, 얘 예쁘다. 아, 구멍이 너무 예쁘다. 집에 가야겠다. 어, 집에 가야겠다. 진짜 너무 크다. 너무 작지 않아? 아니, 이게 전체 다. 아, 공간이. 라이페라스는. 진짜 반갑다. 아, 유튜버. 나 유튜버야. 밟아도 되는 거죠? 고양이띠. 수아이가 있어요. 땅콩이야, 땅콩이야. 땅콩이야, 땅콩이야. 아, 예뻐. 아, 귀여워. 땅콩. 여기 좀 봐줄래, 땅콩이? 아,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강아지랑 주기팔처럼. 아, 주사비. 예쁜데, 접시? 나 맨날 접시만 본다. 일어나 이제. 야, 이거. 그니까, 너무 귀엽다. 하나, clinicvez. 자 Imm years old. themows, 졸업, 울업. 해 performing 볶음과 오면iden 바삭이나 они Espaillie waren Daris. 야,ży ребенzi. 아, 꿀꿀. 이러면 아메리칸, 그리고 가라 면드였어. 혜자님 패스? 멜라기 싫어하고. 아니.. 멜라기 싫어하고 아니겠어. 뒤에 숨깨. 와, 진짜 돌콜리야. 아니, 이거 뭐라고 하지? 허니컴. 벌찜. 어, 벌찜. 아, 그거 허니컴이라고 하는구나. 할라봉 주스. 여기 위치태그네 이제 수녀 진짜 맛있다 응 먹어볼래? 응 진짜 맛있다 맛있어 원래 위에 한라봉처럼 올리는데 이거 그냥 맛보기로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어봐봐 맛있으면 더 줘 더 줘? 진짜 맛있어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다 그치? 되게 건강한 맛이지 더 줄까? 처음 먹어보는 아이스크림 맛 아니야 너무 맛있어 왜 그래? 더 잘 먹었을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왜 그래? 너무 맛있어 잘 먹었을까? 귀여운 거 많다 엽서가 귀여운 거 아니네 여기도 되게 예쁘다 여기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제주도필을 막 나온다 우와 너무 귀엽다 이거 신상이에요 귀엽다 이거 예쁘다 예쁘지? 난 모빌다는 거 좋아하는데 모빌다는 거? 이거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소주자 이건 뭐야? 보자기 사방 땅콩 진짜 멋진 할머니가 되어 버렸지 뭐야? 네 멋진 할머니가 되자 지금 리얼 타르트가 웜파로스링을 하고 있어요 맛있냐고 진짜 맛있냐고 종합 타르트 나는 저는 할라봉 타르트와 녹차 타르트를 다 마감하고 있어요 나 마감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시 감귤 샌드위치 띄고 있습니다 등이 잘 춘다고 다 마감하고 있어요 저기도 우리 할머니가 데려오라 그래서 잘할 것만 같아 귀엽다 그치? 응 탈라산 소주 콜라 소주 콜라 이거 왠지 예쁠 것 같은데? 너무 예뻐라 진짜 예쁜다 네 안에 다 유명한 그릇이잖아 뭔가 크로시코 너무 예쁘다 그러네 세상에 안녕 신희씨랑은 언제적 친구신 거예요? 고등학교 때 진짜 어릴 때 어릴 때 뭔가 싶어 또 같이 담아드릴게요 ничего 길거리 지지 전문가 저희가 잠깐 이동 다시 자리 너무 더러워 우선 너무 좋다 여기가 바로 친구네 집 보입니다. 다시 사올거야. 아니 제주도 배송이 너무 느리게 오는거야. 이거는 수제비누. 그리고 이거 연두색은 뭐야? 연두색깔 막 들어오는거야. 자 이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왜왜 말 참아야 해. 이거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된다고? 이거 뜯으면 돼. 아실로 어떻게 연결시켜? 아 여기 뚫려있어. 여기 이렇게 조리부라는 것 같아요. 조리부라는 것도 약간 포기해서. 조리부라는 것도 약간 포기해서. 그거는 또 한수로 갖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주의해서. 안으로는 소리가 나지. 안으로는 안 돼. 아니면 안 좋아. 안이. 안고 있는. 안고 있는 거. 겉에 안고 있는 거. 이거 가져왔어요. 아 벽들이 없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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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금 오븐에서 만나요. 초코, 브라상. 우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먹어보겠습니다. 커피도 너무 맛있어요. 커피도 너무 맛있어요, 커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무거워. 이건 코코, 브라상. 절대 짠하지 말라고 강조하셨어요. 소개해봐. 우와. 여기 그게 들어있어. 파. 이거 마시멜라. 마시멜라가 들어있어요.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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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이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최고예요. 응. 아니, 그렇게 엄청 달지도 않은데. 다 부어진 우리의 테이블.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다 먹었네? 네. 하하하하.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해줄게요. 카메라는 여기서 파이파이. 여기서 마지막 촬영을 합시다. 잠시 이거 나가볼게요. 안녕.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이거? 어. 여기 멈춘다. 여기 멈춘다. 여기 멈춘다. 여기 멈춘다. 여기 보라색 좋아하는데? 보라색이 없어. 핑크가 예쁘긴 하네. 어 그러네 이거 예쁘다. 이거 혹시 여권도 들어가나요? 네 여권 케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으세요. 아는 노트 리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판매하기도 하고요. 아는 다른 몰스킨 같은 옷상도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사용하십시오. 여기는 중고의 모하이. 여권도 들어가는 중고. 아는 다른 데에는 배우는 사람인데? 우리가 주문한...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오우. 이것이 바로 중고의 모하이. 아, 새 거 같아. 네, 지금 우리 출발합니다. 네. 자, 이제는 트러너 아니에요? 1월에 또 올게. 제가 기다리니까 잠시 한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행기 모두 기록 준비를 마쳤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